기다려, 기다려. 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자, 여기 일단 올라가면 막 저기 있는 데가 있어. 이거 아까 그거 아니에요? 플라잉 요구하는 거? 네, 플라잉 요구하는 거. 아, 그거. 저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폴테, 폴테랑 이거랑 둘이서 막 집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실제로 이런 거 원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빠 공간이야, 아빠 방. 아빠 방? 우와! 그리고 여기는 아빠 술 마시는 방. 아빠 술 마시는 거. 아빠 술 마시는 거. 아빠, 홈바가 아니라 아빠 술 마시는 거.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얘가 자신만의 그런 공간, 미니 홈바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아, 아빠 술. 술. 술은 X. 술은 X. 아, 형님 지금 장 보러 나가는 상태. 장보 없죠? 안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여기는 제시 언니 방이야. 아하. 아, 진짜 제시 언니 방이야. 공주 침대야. 우리 방은 없어? 우리 방은 없어? 언니 방을 갈까요? 우와, 또 있어. 우와, 무서워. 여기 떨어져요. 아, 얼마나 신난 게 막 느껴진다. 언니 방이에요. 언니 방은 위에 비는 공간도 있어요. 거기 이따 가볼 거야. 이따 가볼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방은 있었는데. 차라리 완전 좋아. 그리고 여기는 설아수와 시안이 방. 오, 뭐야. 우와. 가스. 우와. 가스. 내가 이거 자고 일어나면 여기. 네, 오늘 딱 하루만 있는 거야, 하루만. 그리고 여기도 비밀 공간이 있어. 기다려. 우와. 언니 방, 언니 방 비밀 통로 먼저 가보자. 올라가.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언니 먼저 가보자. 우와, 저기 뭐야? 위에 뭐 있어? 올라가지. 그리고. 아, 잠시만요. 언니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야, 누나. 언니 위에 방귀는 끄지 마. 수아, 방귀 끄지 마. 아, 나 못 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라스와 방에 있는 계단으로 와. 서라스와 방에 있는 계단으로 와. 내려와서 서라스와 방에 있는 계단으로 와. 여기로 와, 이선아. 너희 방으로 가봐. 이렇게 있으니까 재화가 진짜 어른스러우네. 우와. 언니, 시원해. 같이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야지. 우와. 우와, 진짜 근데 여기는 진짜 신비로운 방이다. 올라가는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한 발씩 올라가는 게. 사다리하고 계단의 중간 정도쯤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은 그 뭔가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거기 막 숨어 있고 싶고 엄마, 아빠가 모르는 그런 숨어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늘이 보이는 그런 천장이 있는 다락방이 있다고 하면.